태풍 오마이스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태풍의 영향으로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불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이면 제주를 지나 자정 무렵에는 남해안에 상륙하겠는데요. 따라서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가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를 시작으로 광주와 부산, 울산을 비롯한 남부지방에도 태풍특보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에 강한 비가 예상이 되는데요. 내일까지 제주 산지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 400mm 이상, 남부지방과 제주에 100에서 300mm, 그 밖의 전국에도 최고 20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시간당 70mm가 넘는 말 그대로 폭우가 쏟아지겠고, 순간 최대 풍속 초속 30m가 넘는 강풍이 불기도 하겠는데요. 이 정도면 나무가 뿌리째 뽑힐 수 있는 강도입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은 23도, 대구는 23도로 출발합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8도, 원주 27도, 대구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항공 및 해상 작전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에도 이번 주 내내 게릴라성 호우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항공 및 해상 작전을 통해 제한이 있겠습니다.